스토킹 사건인데요.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했어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는 40대 여성인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또 수십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의 거주지에 두세 번 정도 무작정 찾아가서 남성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행동을 참다 못해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성은 공무원이었대요. 남성, 그럼 둘이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남성도 공무원이었고요. 5년 정도 전에 지인 소개로 만나서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슨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나는 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제가 가끔 하진 않았답니다. 5년 전 알게 된 여성에게 이 남성 피해자 수개월 동안 시달린 건데 좀 내용을 보니까 진짜 좀 정말 집요했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집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작년 11월입니다. 2021년 11월 날 계속 집에 찾아가고 이러니까 남성이 거부를 합니다. 오지 마라. 싫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만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예요. 남성이 여성의 마음은 알겠다고 해서 그때는 처벌을 원치 않아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는데 또 지금 10월 달, 올해 10월 달에 다시 스토킹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유치장으로 가는 저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피해자. 그래, 날 괴롭히는 거 좀 짜증나지만 그래도 알겠다, 알겠다. 반성해주고 처벌은 말아달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속으론 좋으면서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여자의 주장이 뭐냐면 왜 스토킹을 반복하셨어요? 라고 이번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저 남자도 나 좋아하면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수사까지 받았는데 참 그렇네요. 저 남자가 깍쟁이라서 저 남자도 나 좋아하는데 저 사람 표현을 못하는... 말을 못하네, 남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저 여성분은. 교수님,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베스트 댓글이 봤더니 어떤 진짜 여자 스토커한테 시달린 남성의 댓글이었어요.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진짜 끔찍합니다. 숨어서 쳐다보고 수백, 수천 통 전화해. 카톡 차단하면 문자 보내고 그거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진심이 이걸 팰 수도 없고 조금 건드리면 없는 성추행당했다고 협박하고 정말 사람 말려 죽여요. 이게 참 그러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커는 사실 남성, 여성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 스토커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하는 양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커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통상 상대의 입장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심리를 고려를 안 하고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숭 떨고 있네. 넌 지금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가 표현을 못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끈질기게 내가 계속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상당히 허황된 낙관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까 진제를 치고 있는데 이 스토커 같은 경우는 몰입을 하는 그 순간에는 본인이 즐거움을 느낀다. 그 사항이 아주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결국 이번에는 유치장 신세를 치게 됐다고요?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상에 잠정 조치들이 있습니다. 잠정 조치 3개를 당하는데요. 사무처분이 유치장에 30일 이내 입감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지 말라 사무처분, 전기통신 접근 금지도 있고요. 접근하지 말라 100m 이내 잠정 조치 2호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이 조치 말고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가 열릴 것 같아요. 직위 해젠 됐다고 그러고요. 징계위원회에 해부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정말 그 점 뭐 정말 일단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세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감사합니다.